안녕하십니까? 네, 김어중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기타를 두대로 이렇게 연주를 하러 나왔습니다. 두 번째로 저희가 연주해드릴 곡은요. 여러분, 앤니우모리코네 아시죠? 앤니우모리코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넬라 판타지 이런 노래로 되게 많이 유명해졌었던 작곡가죠. 그런데 이미 사실은 50년대, 60년대에 온 국민이 아는 히트곡을 하나 냈어요.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, 이미. 앤니우모리코네가 지금 80이 넘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앤니우모리코네가 한 20대, 30대 그때쯤 썼던 영화음악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겠다 해서 쓴 곡이 있어요. 온 국민이 다 알아요. 제가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. 이게 앤니우모리코네가 초창기에 썼던 곡입니다.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 저희가 기타 두대로 편곡된 곡인데 시네마 파라다이스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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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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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